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연잉시어크로 반도체 주들이 아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조정할 때쯤 됐죠. 조정할 때쯤 되었는데 조정을 할 만한 그런 단초가 재료가 나오면서 아주 마음 놓고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니까 에로베오가 강세죠. 에너지도 조금 강세인데 로봇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금 치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주들은 미국의 테슬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주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전망이 좋아 라고 하고 이쪽에서 머니게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로봇 쪽이 아주 강력하게 불타오르면서 좀 더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저점에서 잡지 못했다 그러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H에 마치 H에 비 고점에서 이거 열광해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물려서 아주 박살나는 이런 지금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끌어올린 부분 이 메이저 세력들이 끌어올렸는데 큰손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큰손들이 큰손들이 끌어올렸는데 결국은 8화이지 이득이죠. 결국은 8화 이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끌고 올라가고 있는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폭탄들리기 게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미리 사지 못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따라잡으면 항상 이 타격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따라잡는 습관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절대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단기로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기한다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강세를 또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조정이 들어가니까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이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셀티련의 스퀘어 셀티련이 아주 지금 왕따를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경영진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합병하는 데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걸 끌었겠죠. 수납매장이고 신사업에서 아주 머니게임이 일어나고 있죠. 챗봇에서 로봇 챗봇 로봇 챗봇 로봇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질 겁니다. 뻥 터진다.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런 건 다 모래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양권 회장은 잠수하는 데 있어서는 폐활량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잠깐 나와서 숨을 한 번 딱 쉬고 다시 잠수 들어갔죠. 잠수왕 진양권 회장 시전 중입니다. 큰 산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을 바닷건에서는 좀 뺏어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호재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까지 박살을 내놓은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한다. 이게 더 이상하죠.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삼성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잠수를 다 타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신한하고 한국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관리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주가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도지만 신한제피가 들어오고 있죠. 주가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테라피딕스는 아주 낮게 시작했지만 장대 양복을 만들어버리죠. 이거는 뭐 세력이 가져오는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힘이 워낙에 강하죠. 여기에 12물량이 있죠. 12물량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박살낸다. 그렇지 않겠죠. VVIP 고객을 이렇게 홀대한다. HLB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흔들고 있지만 얘들 마음이 세력마음이에요. 그래서 낮게 시작해서 장대 양복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에 기관이 900억 들어오고 있는데 외인이 1600억이나 팔고 있죠. 반도체 쪽을 집중 공략해서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련자 SKS가 주 타겟입니다. 주 타겟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러고 이제 밀고 있는데 이렇게 밀고 있는 부분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오래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시장이 아주 살아나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으로 갈 돈들이 멈추니까 다시 코스타를 공유하죠. 외국인들이. 89억 매수. 기관이 290억 매도 중이지만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좀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HLB는 그냥 시장 분위기 안 탄다고 했죠. 계속해서 버틸 때면 버텨봐라. 이렇게 지겨운 거를 네가 버틸 수 있겠어. 홀딩홀딩 강홀딩라인 진행을 하고 고난행군을 하는데 네가 버틸 수 있겠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은 성지급한 투자자들은 못 버팁니다. 절대. 절대로 못 버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부 다 약세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눈이 돌아가죠. 로봇 전체적으로 아주 광설을 보여줘버리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거 입맛 좀 다셔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허상입니다. 허상 이거. 허상. 허상이다. 허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 쳤는데 어떻게든 뭐 왔다 갔다 더 올리든 말든 해서 물량을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간다. 알겠지? 다시 내려갔지만 또 올라간다. 알겠지? 내려갔지만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HIV도 고점에서 박살내고 내릴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고점에서 큰 움직임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머리 꼭대기다. 머리 꼭대기에서 그 위에 머리카락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습관.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장이 꺾이면 다 같이 꺾입니다. 대장은 얘죠. 얘가 정말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1조 5천억입니다. 무려. 시총. 이런 거 이렇게 가다가 내려치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세력들이 호객 행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 막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끝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내리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이 약세죠. 삼성전자 어닝쇼크 특히 메모리 쪽 반도체 아주 엄청난 어닝쇼크가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죠. 밑으로 240선 안전에서 한번 미는 거는 어찌 보면은 파동을 이렇게 타는 건 당연한 파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못 줬었겠죠. SK에닉스도 지금 크게 올라섰다가 결국 갭을 메꾸고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습 결국 갭을 메꿔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안 좋을 거를 예상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추세는 상방으로 가고 있죠. 상방으로 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번 파워르 의장의 발언 발언에서 어느 정도 충격파가 아주 세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세 상승은 아주 강력하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정시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우주산업도 에로베오에서 우주 올라가고 있죠. 기술주도 약세를 보이면서 카카오고 네이버도 조정받죠. 기술주들이 조정받으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2차전지는 전망이 좋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강세 그리고 에로베오의 우주산업도 강함없이 보이고 있고 원전 에너지죠. 에너지 부분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조금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로봇 쪽이 아직도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수소 에너지죠. 엔코리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얘도 한번 세력이 몰리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처비는 지금 뭐 잠수를 타버렸기 때문에 횡보를 하라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횡보하라라는 신호다. 여기서 레벨을 일단 했고 매집봉 하나 만들었고 소용이 받는데 60선을 계속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고 얘 가고 20선 가고 나머지 단계 5일 10일 선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올리거나 아니면 골파기 한번 시기 한번 하고 급등 만들거나 그러겠죠. 만약에 골파기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텐데 아마 그런 기회는 주지 않겠죠. 그런 기회를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지만 고난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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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엔군이 끝이 나면 보상 확실하다. 가남이라는 부분과 이태천 있는 상황이고 가남은 확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